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하루에 2개씩 동영상을 올리는게 예의는 아닌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한 개 정리를 하지 않고 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지금 조금 개수적으로 이번 에어드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에어드랍의 원리가 뭔지 이걸 제가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정리하려고 지금 찍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이제 나노X, 나노X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인온이나 아니면 업비트에서 XRP 에어드랍에 대해서 지금 빨리 응답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마구 내 생각이고 그분들이라고 하면 코인온하고 업비트가 개수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분들을 왜 이렇게 빨리 지금 XRP 아니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왜 답을 내놓지 못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번 제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왜 코인온과 업비트가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주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좀 뭐냐 지 생각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볼게요. 그 전에 이번 에어드랍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XRP 온짱의 기본 토큰은 XRP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XRP 넷제라고 있죠. 이게 XRP 온짱이고 우리의 XRP의 주인이 누군지를 담고 있는 온짱이죠.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도 온짱이죠. 온짱이 따로 있어요. 둘 다.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은 플레이어, 이쪽은 XRP.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은 스파크 토큰이죠. 여기는 XRP, 여기는 스파크 토큰. 이번에 우리가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네트워크와 XRP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별대 온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XRP 온짱 계정 소유자, 지금 여기는 찰리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찰리가 XRP 계정이 이거예요. 찰리 계정이 이거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찰리의 XRP 지갑에 3만 개의 XRP가 있어요.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12일 0시 GMT니까 우리는 플러스 9시간이에요. 플러스 9시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이 전까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20년 12월 12일 전까지 이 지갑에 XRP가 있어야 돼요. 이 전까지 XRP의 계정에 XRP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지금 찰리,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찰리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첫 번째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XRP 온짱 계정 소유자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계정을 가리키는 메시지 키를 통하여 계정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XRP 온짱의 찰리는 자기 주소에 이 날짜 전까지, 이 날짜 전이에요. 이 날짜 전까지 3만 XRP를 이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을 때 거래소에서 있는 걸 집어넣든지, 어디서든 집어넣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 주소는 거래소 주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거래소 주소가 되면 안 되고, 자기 개인적인 주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XRP의 개인적인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숨을 통해서 만들든지, XRP 레저를 통해서, 뭐야, 레저를 통해서 나노 S, 나노 X, 이 두 개를 통해서 거기에 자신만의 XRP 주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소 주소가 아니고,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업비트의 XRP 주소, 아니면 코인온의 XRP 주소, 이걸 얘기하는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틀을 아는 거예요. 이건 숨을 통해서 만들든지, 이 주소를 아니면 나노 S, 나노 X를 통해서 주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그래서 거래소에 통해서 여기에다가 입금시키는 거죠, 3만 개. 만약 내가 3만 개 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3만 개를 나노 S, 나노 X로 이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거 큰 틀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얘는 플레이네트워크의 찰리의 계정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계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이더리움 기반의 앱이 있잖아요. 메타마스크, 아니면 마이 이더 올렛, 아니면 지금 얘도 이제 나노 S, 나노 X를 통해서 여기에 이더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더 계정을, 이 계정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찰리는 나노 S, 나노 X 또는 메타마스크 또는 마이 이더 올렛을 통해서 자기의 이더 주소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더리움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주소. 이더리움 주소를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이쪽에 있는 XRP 쪽에 공유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로 만드는 거지, 또 여기서 뭐하냐? 코인온이나 아니면 업비트나, 아니 바이낸스나,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개인적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도 자기 개인적인 주소, 어디에? 나노 S, 나노 X, 여기에 있는 개인적인 주소고, 여기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도 뭐다? 거래소 주소가 아니고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만들든지, 마이 이더 올렛을 통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나노 S, 나노 X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든지, 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주소를 어떤 형태로? 메시지 키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건 뭐다? 내 주소예요. 내 주소가 뒤에 붙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메시지 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얘 특징은 뭐다? 얘를 다 대문자로 만드는 거죠. 다 대문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시지 키를 만들고, 이 메시지 키를 어디에 등록한다? 찰리의 계정, 여기에다가 자기 계정에 보면 메시지 키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값을 라이트하는 거죠. 라이트. 이 과정을 통해서 라이트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일부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뭘 가르쳐준 거예요? 이더리움 주소를 가르쳐준 거죠. 이더리움 주소. 그 말인 즉슨, 스파크 토큰이 이쪽으로 에어드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이더리움 주소로 들어온다면, ERC20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ERC20 형태로. 그러면 스파크 토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ERC20 토큰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이더리움에. 어떻게? 스파크, 즉 토큰이라는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여기에 몇 개 3만 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3만 개. 1대 1로 받으니까 이 주소에다가 3만 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 주소에다가 3만 개를. 그러면 우리가 이 주소에 있는 이 스파크 토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에 ERC20 토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스파크 토큰. 그래서 이 3만 개가 여기에 들어올 거죠.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즉, 그냥 이것만 예를 들게요. 이거.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인 즉슨 토큰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스파크. 즉, 스파크 토큰. 이렇게 하면 이게 나타나겠죠? 선택을 해서 토큰을 추가하겠죠? 한번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파크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스파크 의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토큰. 이렇게 해서 3만 개가 보이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데로 보낼 때 여러분들은 가스비를 지출을 해야 돼요. 가스비를. 가스비를 뭐로 지출해야 된다? 이더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더로에 여기에다가 이더를 조금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더, 가스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냐는 거죠. 얘들이. 아닐 거라는 거지, 저는. 이런 형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잠시만요. 현재 스파크. 이런 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 상상력이에요. 절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아시 20으로 만약 에어드롭을 해줘버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스비를 지출해야 돼요. 어디에 보낼 때 가스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더에 얼만큼의 이더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비는 이더를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제공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아시 20으로 만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더리움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플레이어네트 토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따로 지갑을 만들 거다. 지갑을 만들 거다. 그래서 여기에 에어드롭한 스파크 토큰을 우리가 꽂아줄 거다. 3만 개를 꽂아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갑에 퍼블릭 키를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에어드롭하는 스파크 토큰이 3만 개가 보일 수 있다. 라는 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고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그 공지를 안 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멍청하게 몰랐든지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나?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암만 찾아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이런 형식이다. 아니다. 이런 형식이 아니다. ERC20 형식이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가스비를 지출하는데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이런 식으로 에어드롭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형태다. 자기들이 따로 지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에어드롭을 할 거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코인온이나 업비트가 지금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이런 느낌? 마구 내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제가 봤을 때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지 물론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줬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ERC20으로 에어드롭 할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ERC20 형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인은 하고 오피트 아니면 코빗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지술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아직 정한 게 없어서 마구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저를 보고 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거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메타마스크 만들었을 때 단어 12개 12개 맞죠? 12개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들이 자기만의 지갑 이 지갑 말고 자기만의 지갑을 만들면 이 단어 12개를 입력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입력을 하면 여기하고 똑같은 이제 퍼블릭 주소가 이거하고 똑같은 주소가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 스파크 토큰이 보이겠죠. 이 지갑에서는 그리고 스파크 토큰의 3만 개가 보일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 나노 S 나노 X 같은 경우는 이 지갑 불 오픈하고 나노 지갑을 연결하면 아마도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스파크 토큰이 보이면서 3만 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S 나노 X에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추측하고 있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ERC20 토큰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이런 식이 아닐 거다. 자기만의 지갑을 따로 만들 거고 그 지갑에 우리는 만약 메타마스크면 단어 12개를 다시 입력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 아니면 나노 S, 나노 X 같은 여기에 만드신 분들 어떤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갑 주소를 저는 뭘로 했냐면 메타마스크로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을 그런데 이걸 만약 나노 S 나노 X에 있는 이 주소를 여기에 입력하신 분들은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2개의 단어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나노 S, 나노 X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려고요. 이걸로 지금 했는데 이걸로 안 하고 나노 S, 나노 X로 이걸로 다시 해서 다시 해서 그 메시지 키를 다시 받을 거고 이 다시 받은 메시지 키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프로포트 입력을 하면 여기서 이미 입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나노 S 나노 X로 그 계정으로 해서 만든 메시지 키를 놓고 다시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업데이트 시키면 업데이트 시키면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된 주소가 나올 거죠. 그게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제 계좌예요. 계좌 이 계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주소를 가지고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있어요. 플리어 있죠. 어드레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나노 S를 나노 S 말고 저는 메타마스크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죄송한데 얘네들이 이하시 20 형태는 아닐 거기 때문에 나노 S 주소로 등록해 놓는 게 나노 S 주소로 등록해 놓는 게 여기 등록할 때 이 주소를 나노 S에 있는 이더로 등록해 놓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거 아 진짜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정말 저도 싫은데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싫은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고 더 불안하게 보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12월 12일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12월 12일까지는 그리고 제 말을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혹시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 혹시 얘기를 하시면 그 말도 경청을 해서 누가 더 믿을 수 있는지 말인지 확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말 죄송한데 나노 S 나노 X에 있는 이더 주소 이 주소를 여기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거든요. 가장 안전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가 아휴 이런 모습 보이시고 정말 정말 저도 진짜 안타까운데 저는 그냥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 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만약 ERC20 형태로 얘들이 만약 ERC20 형태로 여기 떨궈주면 나노 S 이더 주소나 아니면 그냥 메타마스크 이더 주소나 아니면 그냥 마이 이더 올레 주소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주소를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ERC20 형태라고 얘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이건 저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12월 12일 날 에어드랍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에어드랍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혼돈스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12월 12일까지는 끝난 게 끝난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애들은 제 생각에는 애들이 따로 지갑을 만들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갑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제가 확실한 정보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이걸 만들게 되면 만약 제가 이거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12개의 단을 다시 입력을 해서 퍼블릭 키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번거롭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번거로울 것 같으면 그냥 나노S, 나노X에 서 있는 이더 를 통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거죠.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재산에 눈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애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세계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찌질하게 보이는데 이게 그냥 제 돈이면 그냥 이더올렛으로 그냥 메타마스크를 해서 그냥 저는 그냥 기다려 보겠어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제가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계 중에 어떤 게 가장 안전할까 싶으니까 그게 제일 안전할 게 아닌가 나노S, 나노X에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여기 등록을 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 키를 얻어서 이 메시지 키를 다시 여기에 다시 등록을 해서 라이트를 해서 그 뭐지?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메시지 키를 다시 입력을 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서 XRP 이쪽에 이 키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메시지 메시지 키에 이 값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보면 이쪽에 보면 트랜잭션 보면 마지막 첫 번째 트랜잭션 보면 이게 지금 메타마스크 주소인지 아니면 내가 나노 S 나노 X 주소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고 찌질하다 아니면 네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안하시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설명하시는 게 있다면 그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12월 12일 전까지는 끝까지 보셔라. 가장 좋은 곳은 업비트 코인원 에서 에어드랍을 한다. 지원해 준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렛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불안한 모습 보이는 것도 죄송하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정말 죄송하고요. Q&A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렛저 나노엑스에 이더 주소 생성하고 일정량의 이더륨이 있어야 하나요?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만약에 만약 여기에 이더가 있어야 된다면 ERC20 토큰으로 이쪽에 만들 거고 여기에 쏴준다면 이더가 필요한데 저는 절대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할지는 않을 거다. ERC20 형태로 ERDROP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여기에 이더륨을 입금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요. 이 친구들이 스냅샷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12월 12일 날 스냅샷을 찍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찍을 건데 그때 이 계좌에 있는 이걸 보고 스냅샷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스냅샷 찍었어요. 만약 이게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게 ERC20 토큰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한다면 3만 개를 넣어줄 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스비를 지출을 해야 돼요. 가스비를. 가스비를. 누구한테? 이더류 재단에 가스비를 제출해야 돼요. 지금 이게 몇만 명인데 이 가스비 하면 몇백억 나가지 않겠어요. 몇백억 나가지 않겠어요. 가스비만. 그래서 절대 ERC20 토큰으로 에어드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ERC20 토큰으로 만약 한다면 얘들은 가스비를 엄청난 가스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이 형태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지갑을 만들 거라고요. 자기들만의 지갑을. 똑같은 지갑을. 이드올렛처럼 스파크올렛 이런 걸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게 되면 가장 편하게 내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 지갑에 나노엑스를 연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스파크 토큰 3만 개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만약 이 주소를 가지고 등록을 했으면 나는 12개 문자를 이 스파크올렛에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퍼블릭 키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3만 개가 찍힐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이 번거로우니 그냥 나노엑스에 이도를 만들어서 이도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 주소를 얘기해 써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다 지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거 입력받을 때 이 주소 입력받을 때 두 가지 마이 이도 올레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나노 S 주소도 되고 라고 했던 거죠.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디센트 올레스에서 XRP 스파크 토큰 받는 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못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디센트 올레스 없어요. 이거 못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디센트 올레스 가지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걸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럼 그분 거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2월 12일 이전에 이 작업을 해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이후에 진행해야 하나요? 이분은 초보자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2월 12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노 S 나노 X에서 만든 XRP 주소예요. XRP 주소예요. 이 주소에 12월 12일 전까지 몇만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XRP를 이체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스냅샷을 찍을 거고 그때 스냅샷 찍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에어드랍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2020년 12월 12일 전까지 나노 S 나노 X XRP 주소에 꽂아주셔야 돼요. 나노 S 고유 이더 주소도 가능한 거였네요. 저는 MyEther Allace로 했었는데 나노 S 이더 주소로 다시 해야겠어요. 다시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해도 돼요. 왜 되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해도 돼요. 저도 다시 할 거고 자 이분이 여기에다가 첫 번째 뭘 했다? MyEther 올레스의 주소를 올레스의 주소를 입력을 했대요. 그렇게 한 후에 메시지 키를 만들었죠. 그 메시지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 X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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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킷 여기에서 프로포티 누른 후에 여기에 패스트 카피하신 후에 업데이트를 눌렀겠죠. 맞죠? 이게 XRP 이렇게 해서 이게 메시지 키가 자기의 이 뒤에 이게 붙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MyEther 올레스로 붙었는데 이걸 뭘로 바꾸고 싶다? 나노엑스로 다시 바꾸고 싶다면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MyEther 올레스 대신에 어떤 거? 나노엑스 나노엑스 주소 이도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여기다 라이트하는 거죠. 써주고 Next를 누르면 이 주소가 생기겠죠. 메시지 키가 새로 생기겠죠. 이 새로 생긴 메시지 키를 카피하신 후에 XRP 툴에 오신 후에 프로포티 누르고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바뀐 메시지 키를 여기 있다 입력을 하시고 업데이트 키를 누르시면 이제 반영되겠죠. 여기에 반영되겠죠. 바뀐 이거 말고 바뀐 내용이 반영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말고 나노엑스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확대하고 이 주소에 들어가는 거죠. bithomp.com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자기의 나노엑스 나노엑스에 있는 XRP 주소 XRP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트랜젝션을 찾을 수 있거든요. 트랜젝션 여기 트랜젝션 있는데 여기에 바뀐 주소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바뀐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게이트 오브 닷넷의 XRP 래처에 XRP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플레어 스팟 토크 네어드랍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도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계속 저도 모니터링 해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알맞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12월 12일 전까지 그 전까지 플레어 네트워크도 뭔가 지금 아직 밝히지 않는 것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얘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확정된 내용을 얘기해 주지 못해서 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벅거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죄송한데 돈이 걸린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고 어떤 분은 몇억이 걸린 일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아침부터 계속 찾아봤던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푼이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제 말 믿으시고 그냥 첫 번 일부의 얘기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저도 몇 천이 걸려 있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 마음은 오죽 하겠어요. 지금 남한테 이렇게 떠든 저는 마음이 오죽 하겠냐고요. 지금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은 속 편한 것은 업비트나 코인온이나 여기서 에어드랍 해준다면 그냥 여기에 놔두는 게 가장 편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바뀔 때마다 그거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